총사법무장 2.1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대 제53대 대표회장 2.7대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우리 이사장 순일은 목사님 그리고 중변대표회장 모든 목사님들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임원들과 그리고 내 인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신 윤모아 강련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외의 순서를 나눠주신 모든 목사님들께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참조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호연과 돈인 이경왕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관당 소마회장 흑승공사님께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단체의 기관에서 축하패와 환원 그리고 화분을 보내주신 분 감사하고요. 오늘 취행 축하패를 한 명만 만들어서 각 단체의 대표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모든 축하패 배경은 사랑의 이웃돕기 쌀로 우리 이웃의 불호한 것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표회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간곡하게 요청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회장님 취임패를 크게 마쳤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축하패를 주신 단체 그리고 기관 다 이름을 써서 하나를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사랑의 이웃돕기 싹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와 기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회장이 준비한 선물과 본회의가 준비한 선물을 한 점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대표회장님 섬기시는 원당 소마교회의 시무장루이신 최순호 장원님께서 믿음의 기업 GF 주식회사인데요 고급 화장품을 제조하고 반면은 이제 사업장을 전원하십니다. 한 세트에 25만 원 상당의 선물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전부 나누어 드리겠는데요 백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2,500만 원 정도 상당의 선물을 보낼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순호 장원님 오셨나요? 감사하구요 고맙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구요 특별히 방과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댓글을 사용하시면 소감을 달아주면 아마 우리 지혜우 주식회사가 더 바람답게 창세가 되는 시협이 될 줄로 믿구요 앞으로도 많은 대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도와 연예인 및 실행에 대해 낙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3호 수상의 수천반행이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 주소나 연락처 변경된 것이 있으면 우리 서비님들이 이제 연락 주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기에는 우리 임원 수련회가 강원도 문막에 있는 오프레비 리조주에 서있습니다. 부여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될텐데 나가시면서 식권을 꼭 받으셔야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식권을 예배를 했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되구요 안 받으시면 식사를 꼭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식권을 꼭 받아주시면 도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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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